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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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찍어요? 기다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8시 맞춰보신다고 하셨어요? 네 맞춰보려고 했는데 기다리신 것 같아서. 카메라 치워. 카메라 치워. 나 찍지 마. 애들 찍어. 왔어. 어떻게 오셨어요? 차 타고 왔죠? 정우 형이랑 같이 왔어요. 잘 오셨어요. 열심히 왔습니다. 형 얼마나 걸렸어요? 저 6시간이에요. 6시간 걸렸죠? 너도 6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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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막혔어요. 엄청 많이 막혔어요. 엄청 많이 막혔어요. 선배님 버스 가세요 버스? 어 버스 버스. 너 안가? 그럼 넌 저기 들어가 있어. 와 너무 막히고요. 비 엄청 많이 오지 않아요? 진짜 위에는 비 지점이 아니고. 차에 6시간 넘게 앉아있었어요. 토할 것 같아요 지금. 아..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다. 아니야 와도 하면 돼 그냥. 내일 비 안 와? 비 맞고 하면 돼. 그냥 하면 돼. 형 또 배트도 가져가야 돼? 여기 찍어. 차량해 보이지? 겁나 차량해 보이지 않냐? 되게 멋있게 나오고. 역시 사회생활 말렘. 와 이거 옛날에 2007년에. 부산에서 올스타전 했을 때. 아빠가 그때 왔었는데. 선배가 2007년이면 대학생 아닙니까? 맞지. 나 2008년도 입 다니니까. 아아. 4시 10? 선배님도 그때 부산에 계셨네요 그럼. 나 금성대에 있었어. 내 옆 팀에서 활렁 via 영화HiS. 에? 근데 여기만 해낸이 상자. 목장 설명만 해주실 수있나? 왜요? 분량한가요? 여기만 해낸 수 없지. 너무 써니까. 월소하니까 이거 봤대요. 평소에 이러고 난 다녀야. 어, 안녕. 안녕하세요. 여기만 해낸이. 아, 이거 사왔어요. 아 여기 저거. 네 목푸로 안주나? 주세요 아르지 선수 한국 최고의 아닙니다 올해 목표가 뭐예요? 올해 세혁이 형 사진 잡는 거 아, 가스 팀이구나 세혁이 형이 저한테 독침 몇 번 쏴가지고 아, 독침 오, 에이스 피쳐 에이스 피쳐 김건이가 어렸네 오늘 우리 아빠랑 똑같은데 턱이 거의 비슷한데 야, 맨날 배울 거면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? 진짜 스테이 안 못해 그쪽에서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?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? 어, 뭐라간다 뭐라간다 카메라 있다가 바로 훅 들어오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개 끄덕였잖아, 세 번 근데 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종우 선수가 특히 가족 관계로 인하면 무슨 이해 안 오는 거예요?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? 쳐다도 못 보죠 어이없어한다 말도 못 붙이는 거 아니야? 형, 올해도 한 번 싸워야죠 올해도 한 번 싸워야죠 재혁이도 1팀 아니야? 야, 이제 그만하자 우리 엄마한테 혼나 엄마 사랑의 사랑이 작년에 약간 작년 원스탄때만 해도 약간 추측이 남무했던 시절이 있었죠 진짜 누군가의 열애살? 우진이 열애설이 있었다고? 얘 때문에? 네 열애설 우진이가 너랑 가인이랑 웃는 걸 그랬잖아 내 열애설이 이제 의미가 있네 이거 해가지고 아아 형, 우리 유튜브에 형 형, 표주로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오피셜 피었죠? 다 왔다, 다 준 오피셜이지 그게 시작했어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형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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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누릎이랑 발목이 아파서 왜? 물이 써 그래서 형 발이 안 됐잖아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땀난다고 이 씨.. 아 가서 샤워하면 되잖아요 허심증 가면 되잖아 허심증 아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정감이 없어 네 3상에 갇혀있었던 우리 최형우 형 이거 어디 KBS 나온 거예요? 아니요 키웅 키워 사람이 왜 그래요 나 키우는데 키운 팬들 무시해요 형? 내가 지금 키운 팬 얘기인데 참고로 저 얘랑 같이 친해요 내가 지금 이거 뭐든 하는 걸 다 채영우 씨한테 배운 거야 채영우 나의 롤 모델 그래서 내가 형이랑 따라서 이제 외하러 가려고 안녕하세요 나 되게 다 얼굴 알고 나한테 인사하는데 그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거잖아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 나 그거 되게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약간 너랑? 네 덕담을 해줘야 되고 요즘은 잘한다 아 요즘에 폼이 좋더라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에 그렇기도 하지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제2의 이정을 알아요 하이 무섭이 무섭이 안녕하세요 휴문드학교가 몇 회지? 저 115회입니다 115회 109회 그런 거 한번 볼까? 네 안우재 안우재 바로 나오잖아요 멤버 보고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지 내 학교 학교 대원 뭐야? 큰 사람이 되잖아 큰 사람이 되잖아 큰 사람이 된다 학교는 휴문고 나와야 돼요 학교는 한 번 할까요? 휴문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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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부모 시작 WJM O N 휴문 위훈 맥도리야 미스아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.